암호수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암호수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암호수 9장 12절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022년도에는 본당 헌당의 원년이었고 2023년은 237 성교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성교의 플랫폼을 딱 구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237 나라 성교를 이제는 시작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교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면서 망국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망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237 나라 성교의 종족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개교회로서 개교회로서 성교사를 제일 많이 파생하고 가장 성교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야 주옵사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이거 망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망국을 기업으로 내게 주시옵사사 이런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237 나라 오천적 복음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사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얘기예요 누가 행하느냐 선지자 이 암호수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말음 선포 후에 이 일을 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두로 향하셔서 본당 헌낭을 인도하신 것처럼 237 나라 오천주도 복음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본부 허름도 제1,2,3 알리투시 응답 25 25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24밖에 없어요 24시가 그런데 25이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아라 네가 열심히 24시도를 간다 할지라도 25의 응답을 맛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영격한 흐름을 타면 됩니다 강단과 완전 원리에서 이루어서 24소통하면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해서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암호수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암호수 전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한나라인데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핵심인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돌이켜서 살리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선교 메시지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가 있었는데 이 왕으로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세 여로보암이 누구냐 딸기 밑에 있던 왕이었어요 딸기 밑에 아주 핵심 왕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딸기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냥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나라를 여로보암 아들인데 왕이 장군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짜게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를 다스릴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흥황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전성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쪽으로는 영쪽으로는 가장 무감각하고 폐역한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쪽으로는 완전히 무감각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스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암호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암호스는 원래 선지자 아닙니다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 남쪽에 살아요 그런데 두고아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암호스는 단순한 양치는 목자 수지는 아니고 대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뽕나무 농장까지 경영을 하는 큰 사업가였어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도 큰 정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어있었어요 그것도 남유다에서 사업하던 암호스를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해서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사는 나를 저 북쪽에 보내가지고 너 나라 망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적시 죽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미션이지 북쪽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심판한 것입니다 아니 말이 쉽지 일평생 갖고 왔던 사업을 이 사업을 다 내려놓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가면 있겠냐고요 그런데 암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어있음을 받은 적시 이게 중요합니다 적시로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미션을 실행해 나갑니다 2, 3, 7 선교를 위해서 이런 암호스의 영적 결단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언제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릅니다 각자의 행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불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저도 나의 40에 생각까지 못한 이 불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게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도 어려웠어요 하나님 1년만 좀 1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1년동안 내가 좀 전기 좀 하겠습니다 1년동안 1년을 들이 식혀가지고 1년이 지나고 40에 신학할 때 생각을 했겠냐고 그 결단 바람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2, 3천나라 5천적 보호만의 선두에 서서 스윙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이 미션을 결정한 것이 제 인생에 최고로 자란 것이었어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단이었다고 2023년 여원교회사의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2, 3, 7 장로를 세우고 2, 3, 7 성교를 본격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호소를 부르신 것처럼 자신의 삶에 정거있는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세울 때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예원교회 전승부는 2023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몰입적 삶을 살면서 2, 3, 7 나라 성교를 감당할 영유관의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아메 하나도록 하답하면서 2, 3, 7 나라 오천조역 보금화에 주역으로 소임받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천망대 운동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따위시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폐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포했지만 비극적 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위시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날에 내가 따위시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따위시의 장막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따위시였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위시의 장막이 지금 무너져있다는 상태 따위시의 장막이 무너진 상태다 따위시의 왕국이 시작할 때 그 위험과 영화는 대단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허물어져 상태가 되어버렸다 라는 말씀 사무엘의 사무엘의 7장 16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따위시의 은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런데 이 은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대대로 대대로 너 집안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일단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모스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보면 각장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순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3장 1절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내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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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문제다 어디서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건 간단한 답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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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대언하고 있는데 그 대언하는 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암호서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주여와의 말씀이리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말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갈증이 나 사람의 본질적 문제는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상대를 불쌍히 느끼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거든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론이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하여 주옵사사 말씀들을 귀를 좀 열어줵사사 그게 최고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제가 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정말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느냐 말씀이 꿀송이가 달달하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들으면서 테이프가 찢어지도록 찍찍 손이 나도록 들을 그때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질 때 그 말씀을 인도받을 때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확 터닝포인트가 되어있어 세례받았다고 직본받았다고 아니에요 말씀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지금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분 많아요 제가 볼 땐 반 이상 넘어요 앉아 한국말이라 듣긴 듣는데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 하느냐 말씀 못 듣게 믿는 자들 예배 들이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불신자 영접시키를 하는데 이상하게 벨이 울려 영접시키를 하는데 또 누가 아기가 울어 계속 이상한 잡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가 영접시킬 수 있어요 아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또 장난치구나 장난치네 갑자기 또 아유 다음에 합시다 또 장난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24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내가 말씀 운동을 펼쳐나간다 이건 완전 성량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할 때까지였어요 이거 할 때 그랬어요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하고 말씀 다 이걸 뭘 하기 위한 준비냐 하면 말씀 선포하기 위한 준비예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안 하고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준비 안 하고는 나가 왜 뻥이 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렵고 무섭고 돌이 지루하고 아무 열매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따고 나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막 영접하죠 복음 운동이 증거되니까 신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천말씀 운동을 향해서 은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500개 정도의 말씀 운동 현장이 있는데 작년 한 해를 보니까 그 수치가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다 했지만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는 그 탈퇴를 바꾸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요 4천망대 운동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4천망대 운동 지금 이 방에 보험당에 못 들어오고 지금 지금 뭡니까 아트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트홀 아트홀 지금 한 500명 안 됐다고 합니다 또 원디스홀 원디스홀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다 같이 4천망대 운동 4천망대 운동 4천망대 운동 4천망대 운동을 현장에 세우는 건데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 1천망대 세웠다니까요 1천망대 혼자서 2023년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을 복격하기 위해서 먼저 3인 1조를 구성합니다 3인 1조 구성을 해서 장기결석자와 또 새가족 이 대상으로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사실 3인 1조 이것도요 이것이 뭐냐 한계망대입니다 3인 1조가 한계망대라고 한계망대인데 3인 1조가 1조가 모여서 뭐하냐 3분이 모여서 말씀포럼입니다 말씀포럼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럼을 한번 다 드러납니다 말씀포럼 남편 형보는 포럼 하지 말고 시어머니 욕하는 포럼 하지 말고 남편 욕하는 포럼 하지 말고 말씀포럼 하세요 말씀포럼 강단 말씀포럼 말씀포럼 하면 치유됩니다 말씀포럼 하면 허감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 기도포럼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 내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 서로 기도하는 기도포럼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실패했던 성공했던 현장포럼 그래서 말씀 기도 현장포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안되더라도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강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장기결식자들을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을 예배화하고 교회화실 것이니 대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이 사민일조 하나님이요 아무런 열매 없어도 모여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 봐도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어몽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강단 말씀 나누고 서로 도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보름하는 것이 망대요 망대 같이 모여서 쉽게 설명하면 이 망대는 고정식 망대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이동식 망대입니다 그 현장이 그냥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니까 빛이 확 비치지요 그리스도가 확 역사하지요 그 현장이 무슨 망대냐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생명 살리는 회복시켜내는 암호서는요 암호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암호서를 공의의 선지자로 부른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공의 공의라는 표현만 집중하는데 이 말씀이 핵심이 뭐냐 흐르게 한다는 흐르게 한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쉽게 설명하면 어찌나 오늘의 영혼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 거기서의 절대 복음이 장세지 3장의 불제 현장 속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선포되어야 된다 2023년 영원계 전승도는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소통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는 사천망대 운동의 주역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운동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무스는 하나님께서 다위세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선포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37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망국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다위세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이말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오실 제임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 임할 때 예수고시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에덤의 남은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으켰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에덤의 남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덤 족식이 누구냐 에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덤 족식 안에도 남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덤 족식은 완전히 버림받은 선택밖에 있는 이 족식들인데 이 속에도 남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 속에 자기 동족 살릴 인물들이 있다 이 다민족이 눈으로 확 되어야 돼요 특별히 4경의 15장에 보면 한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죠 한례도 못 받으는데 구원받겠냐 예수님 제자들 모이는데 구원 못 받는다 예루살렘 공예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죠 증언을 하니까 막 논란이 막 일어났어요 공예 앞에 이방인들은 구원 받는다 제자들끼리 뭐 해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힘있는 야구부가 모든 논란을 종집을 팍 찍는데 이때 인용한 말이 암호수 9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약성치고 예수고시소 안에만 있으면 유대니나 헬란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나라 오천족 살리는 치유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뭐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한 것이고 절대성이다 그 말씀 절대 해도 더 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야 돼요 2023년 2, 3, 7 선교의 원년으로 우리가 2, 3, 7 치유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237개의 선교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본격화해야 된다 현재 파송 선교사가 19개입니다 19 나라입니다 19 나라의 망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한 망대니까 한 나라의 한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 현장을 기존처럼 전도 캠프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제 별도로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2023년 새롭게 선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세 곳입니다 중미에 콜롬비아 그리고 필리핀 마카티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성지순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금 전도 학교가 있고 전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금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땅 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신학자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험이 증거될 때 그랬거든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콜롬비아는 우크라이나 정무직 성지사님을 통해서 열린 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무직 성지사님이 전시세계로 그냥 파고 다니면서 전시세계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만 그 사역을 하면서 콜롬비아 현지 목회장 안드레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2023년 2월에 첫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미 현지에 있는 안드레스 목사님 이 정무직 성지사님이 우리 교회 파충자니까 가서 막 보험을 증가하고 예원교를 약하니까 이분이 또 우리에게 와본 적이 있는가 봐요 영적 흐름을 같이 하겠다고 교회 맹킹도 보고타 예원교회 이름 다 바꿨어요 이미 바꾸고 예원교회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대로 지금 같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데 예원교회가 그렇게 이제 지교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안드레스 목사가 눈물을 펑펑 쏟더래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안드레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의 정무실과 같아요 전 이 남미를 딱 파고돌아 마당발 마당발 무슨 말입니까 현지에 있는 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험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 LTS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중남미 보험화에 지금 문이 눈이 열려 지금 본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간 적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갑니다 필리핀 마카틴은 NGO 인월드와 연계해가지고 LTS RTS VTS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이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미 미션이 세워져서 예원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그곳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구의 당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캠프인데 우리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할 일을 했는데 직전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게재하면서 이 시대의 땅것으로 불리는 유선을 밟으면서 237보고마을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꿈꾸는 캠프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성교대회 뉴질랜드 영국 미국 필리핀 팔라완 인도네시아 캠프가 쭉 예정되어 그래서 2023년은 메달 캠프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교 축제 메달이 되는데 여름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37장로를 세우면 각 나라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여기서 필요한 영적 규모 시간 경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각자 각자 다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차세대 중직자 목회자 성교사라는 영적 방향을 잡고 CVDIP 언약을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 돼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중자가 되겠다 나는 시대적 언약을 전달하는 보건복회자가 되겠다 나는 오전종족 살리는 지우 성교사가 되겠다 랩런트들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영계의 모든 랩런트들 모든 승도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2, 3, 7 치유운동의 서밋으로 멋지게 서시는 2023년 되시기를 제모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파워 원모 더 파워 원모 한 번 더의 힘 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의 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결혼 후에 결혼 후에 신혼집 전기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무일푼 남자였던 에드 말렉스 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에드 말렉스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명단에 올라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그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이 만드는 기적같은 성공을 강연하고 있어요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원모입니다 한 번 더 이거 이 비결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의 힘 그는요 경쟁자들이 만족하고 멈춰 섰을 때 또 포기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또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미쳐보지 못한 숨겨진 성공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남들보다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뒤집어봐라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예요 이런 한 번 더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다 갑자기 뒤집히는 급변전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인생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요 한 번 더의 힘 이것을 주체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로운 미션을 부여해 주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들을 통해서 보금의 불길이 확 붙어졌잖아요 불길이 올라갔잖아요 그 보금의 역사가 4등전의 고사란히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21세기 4등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29장의 4등전을 서게 하야 좋사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2023년 영계 전승도는 한 번 더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한 번 전화해 봤더니 한 번 만나봤더니 거절해서 막 진질머리 아이고 무서워서 아이고 안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한 번 더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번 더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을 만나봐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업에서 마찬가지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영적 자세와 도전의 열매가 쌓여가지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2, 3, 7나라 5천적 보고만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립인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후에 포기란 게 없어요 포기란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도전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 와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구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도전할 때 내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공자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로 연약한 내 모습이 이제는 2020, 2020, 2020 새해는 새롭게 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언약적 도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도전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 13절 14절 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의 파중하는 자가 곡시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십분인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로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이만은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2, 3, 7 살리는 언약 도전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라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밭 가는 자가 곡식 배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시뿌리는 자의 뒤를 잇고 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밭 가는 자가 곡식 배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요 추수 곡식이 너무 많아서 미처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시를 또 뿌려야 돼 추수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추수 하고 있는데 벌써 시뿌리는 정도로 농사 잘 된 거예요 포도주를 바른다 이것은요 접을 짜는 것인데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시를 뿌리는 시기가 돌아온 후에도 다 포도주를 다 만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이 즉복이 아멘 이거 받아봐야 돼요 저 이거 보고 사는 사람 이 맛보고 사는 사람 이 응답받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목사인데도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적 축복이에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한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이삼짤 보고만 합니까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뭐 복잡한 생각 어떻게 초월적 축복 속에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 새해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하나 주시는 초월적 축복을 받게 하여 좁사사 25의 응답을 받게 하여 좁사사 수작때만 운동 4천망대 운동 이삼질 치유 운동 여기 올인한 자에게 하나님은 초월적 축복을 주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이삼질 치유 운동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좁사사 아멘 우린 집중해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스케일 내 스케일을 갖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스케일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여 좁사사 기도도 세밀하게 돼요 2023년 영계 전성도는 한산도 빠짐없이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헝검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매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서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약 1년 내내 은약 잡고 기도하면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 사람이 믿고 선 건지 안 믿고 선 건지 책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내놓으면 책자가 딱 전교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옵니다 책을 만들어서 와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넘겨보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일수록 응답이 세밀하게 와요 믿음을 한 거거든 그런데 대강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타성으로 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응답 못 받아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꼭 들어야 될 것이 뭐냐 스타트 만운동 아멘 스타트 만운동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꼭 내가 참여하게 하게 하시고 잘 조를 짜서 포럼을 통해서 큰 내부터 취급하고 은혜 받고 힘 없고 출석기 1만 명이 되는데 내가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사사 내가 스윙받게 하여 주옵사사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 문제 걸려가지고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이고 만국이 그냥 지금 단장 돈 백만 원이 돈 천만 원이 돈 이럴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돈도 나다 깩 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만국을 기업으로 2, 30 나라를 세계 성교를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속에 그 나라와 그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구 방법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4천만 대 운동의 주역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2, 30 나라 치유 운동의 주역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4천만 대 운동 2, 30 나라 치유 운동 2, 30 나라 2, 30 나라 스타트 만 운동 아멘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주시는 축복의 원리 응답의 방법 그 나라와 그입니다 은약 기도를 먼저 해야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원단 매체를 주여 사오니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옵사사 나중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응답이 이렇게 헌당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삼신라 복음하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 모두다 수입받는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이제 하나님의 스타트 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영원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천 이제 망대 운동을 통해서 모두 다 삼일조를 구성되어지게 하시고 이삼신나라 치유운동에 하나님의 스윙받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2023년 응답받을 기도제목 세가지를 써서 하나님의 옆에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드린 모든 가정가정 기도제목을 하나님이여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성기역사에 주셔서 하나도 빵이 없으시다 응답 때문에 인하여 이 일에 정인되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체험하며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숙결에 인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세상 살아가며 걱정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이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스타트만 운동과 이제 하나님 앞에 4천만 대 운동과 2, 3, 7, 7, 7 운동에 모두 다 주역들로 수행받아서 구하지도 않은 것도 응답받는 더하여 받는 응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거스러움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